한국의 이름은 김막내 나는 이름은 김막내고 막내 하라고 막내 이름을 지어주는 게 또 동생 여동차 하나 태어났고 나이는 75 75이고 여기 결혼해 와서 산 지는 올해 53년째 평상시에 꽃을 너무 좋아해 꽃은 심어놓은 꽃들도 좋아하지마 철마다 계절 따라 피는 자연꽃 야생아 꽃이에요 애사롭게 안 보고 그냥 자연꽃을 좋아해 여기는 나가 사는 곳이 최고다 섬마을 할매들의 인생이 녹아있는 바다 오늘 그 바다만큼이나 깊은 이야기를 간직한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찾은 이곳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경남 통영의 황금 오장이라고 불리는 섬의 물도인데요 여기 오늘 우리가 만날 섬마을 할매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망기 아우님 얼굴 보기 힘든데요 잘 도착했나요?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에 온다 딱 3년 만에 이곳 소멸물고에 찾아오게 됐는데 근데 많이 변했다 이거 없었는데 발전소도 없었고 여기는 그대로인데 아아 어디가 오늘의 우리 주인공 우리 막내 형의 집이 호세고 네 한번 보자 이 집인가 아 말 좀 모르시다 예 아이고 오십시오 막내 어머니 비교적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테레미 형 보다가 예 예 테레미 형 보다가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뭐 밭 일하고 있습니까? 쌍추 쌍추 신고 쌍추 텃밭골 산다고 아 예 예 예 3년 만에 왔습니다 예 예 그러네요 아유 집에 한번 들어가 보이시다 아이고 아이고 집이 너무 이상합니다 네 집이 이상해 아따 옛날 집입니다 딴 데는 어머니 이 담벼락이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쌓았고 네 여기 담벼락은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아니라 바람 바람막이라고 쌓았네 네 바람막이 아 아이고 아이고 집 봐라 네 저거 보니까 끓음도 많이 불로 많이 떼었는가 봐요 저기 예 예 먼저는 이제 다 불로 떼가지고 응 빨래하고 물 떼가지고 그런 거 했고 겨울 대로 가고 그런 거 했고 끓음이 막 있다 네 예 예 오랜 시간 함께하면 서로 닮는다고 했던가요? 정겹고 푸근한 막내실을 닮은 이 집도 오랜만에 이 섬을 찾은 망기 아우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것 같네요 가시는데 반가워요 무슨 물 떼가 있다 나는 나가 바쁘다 지금 나가 바빠서 야기를 놔두고 야구아 바다에 기대어 사는 해녀들의 시간은 항상 바다에 맞춰져 있다 보니 바쁠 수밖에 없나 봅니다 솜의 물도로 시집 와서 미역을 따기 위해 물질을 한 지 벌써 50년 하지만 막내시의 시간은 그렇게 바다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야 밑에 가서 좀 얇은 데라서 뭐가 많이 잘 보인다 이 말 아닙니까 어구구구 자칭 타칭 오복 많은 사나이 망기 아우와 소매물도 베테랑 해녀 막내시가 함께하니 오늘 물질은 보나마나 대박이겠죠 아이고 아이고 시원다 만선의 부푼 꿈을 안고 망기 아우와 막내실을 태운 배가 푸른 바다를 헤치며 통영의 황금어장 솜의 물도 앞바다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까 네 여기 어머니 물질하는 장소라요 네 와 내가 아니 소매부터 오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비경이 너무 좋아요 저 덩대도 보이네 딱 저기서 사람 고백도 하고 아 섬이 저 산뻑우리 보이소 산뻑우리에 바위가 이쪽저쪽 다 있는 게 옛날에는 나무가 어릴 때 바위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결혼식 하는 것 같아요 아 아 여기서 본 게 또 다르네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께 어머니 따라 오니까 나 이런 거 구경을 하지 여기 내 몸도로 오시는 분들은 이거 구경을 못 해요 네? 3년 만에 어머니 내가 왔는데 좀 맛있는 거 많이 갖고 오있어 좀 물 많이 빠진 거지 저쪽에 저쪽에 아이고 들어간다 어머니 들어간다 다녀 아이고 다녀 어디서 아이고 입수가 100점 만점입니다 어머니 잘 다녀 어디서 물에 들어오니 막내시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물 맛난 고기가 따로 없네요 눈 깜짝할 새에 쇽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어머니 어디 갚혔노? 어? 우리 어머니 어디 갚혔노? 어머니가 어디 갚혔노? 아 저 가네 어머니 잘 다녀 어디서 천하장사의 힘찬 응원을 받은 우리 막내시 거침없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내시 갑자기 웬 돌덩어리를 집어들어요? 잘못한 거 아닌가요? 아이고 돌덩이의 정체는 얼굴만한 석화였네요 역시 황금어장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가 봅니다 이번에도 성큼성큼 다가가 무언가를 집어듭니다 어머니 이거 뭔데요? 턱하 아이고야 큰 거 땄다요 오늘 내가 여기 매몰도록 자랐네 어머니 화이팅 야 어미가 이거 보니까 어디에 뭐가 많다는 걸 안해 우리는 뭐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요 수십 년 물질을 하며 살아온 막내시는 눈을 감아도 바닷속이 훤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바다의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막내시는 오늘도 부지런히 바닷속을 누비고 다닙니다 소매물도 앞바다에 터줏대간 막내시 역시 물속에서 위풍당당하네요 그때 조용하던 배에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디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니 우리 망기하우 오늘 큰 결심을 한 것 같은데요 입술을 한다는 소문이 소매물도 앞바다합니다 사실입니까? 이야 잠수복까지 갖춰입고 제대로 할 건가 봅니다 내가 이래갖고 이게 극한직업이라니깐요 어머니의 마음을 느껴졌습니다 어느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는 저기 삶의 터전이고 나는 육지사람이고 나는 바다사람이 아니요 저 바다도 아니, 저 삶도 오, 진짜 들어가네요 역시 천하장사 조금은 망설일 법도 한데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망기하우, 개 않나? 물 쳤다든가? 아이쿠야, 모래판 위 천하장사 망기하우 물 속에서는 조금 더 적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누가 있어? 야, 두 손 뭐? 막내실을 따라 망기하우도 물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우님, 물 속에서 보는 막내실 모습은 어떤가요? 어버이, 맞다, 내가! 내 물 속에 이제 육지 따르지 않겠다 와, 어버이가! 물께로, 물께! 와! 와, 어버이가 쭉 내려갔다 아우님 말대로 한 마리 물개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여 와, 어버이, 빨리 탐새로 들어가네 어, 어버이? 와, 덥네 나 이것만 타고 있을게 내려갔어, 얘 절로, 절로 갔어 와, 어버이 최고다 어머, 이거 내 놈인가? 어이구, 우리 아우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물 밖에서나 천하장사지 물 속에서는 갓난아기나 다름없네요 물 속에서는 막내시가 천하장사이시네요 인정! 야, 밑에 네 여기 천지다 천지! 만기아우가 지치거나 말거나 우리 막내시는 든든한 지원군 덕분에 힘이 나나 봅니다 다시 힘을 내 물질을 시작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두 사람, 이제는 제법 친해진 것 같죠? 역시 사람은 고생을 같이 해야 친해지나 봅니다 아, 어버이 많이 땄다, 이거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건 석화굴 석화? 석화? 석화굴이 하나 크면 엄청 크건데 양식 굴은 제철이 지나서 들어갔고 이거는 지금부터 제철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어머니, 바다 이렇게 딱 붙어있으면 이렇게 붙어있으면 이 위에 미역도 붓고 다시마도 먹고 우무가살도 붓고 자르다가 이 물 밑에 가면 한 1cm 정도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아, 그렇죠? 이거 내려가면 이거 딱 치면 딱 우물이 그다 이게 다 우리랑 볼 수 있어요 지금 제일 맛있는 철입니다 아, 어떤 거 안 보이시죠? 이 석화가 이렇게 크죠?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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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그대가면 이렇게 열몬로 창묜년이 와, 나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 봅니다 이건 새끼야, 새끼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물에 다니면서 살살 보면 한 3년 자라면 이렇게 커요 처음에는 이따 맞게 붙었다가 이제 한 2년 딱 지금 주러 오면 이렇게 커요 하나 자식 보실랍니까? 하나 자식 보실랍니까? 하나 자식 보실랍니까? 하나 자식 보실랍니까? 그거 하는 거 내 생각보다 거의 밥인데 예? 바다 우유를 하나 자식에 힘을 내고 물에 가서 배배로 하면 안 되겠던데 요리 가루로 자르면 바다 우유가 나오고 모양도 없고 세로로 이렇게 자르면 요관들도 같이 나오거든 오늘 살아난다 요새 좀 살아난다 오늘 옛날에 숙성받은 국이 나오고 있는데 어머니 알죠 바다 우유 아닙니까? 바다 우유 바다 우유 여기다가 상추다가 곁다리 잡수면 더 맛있어요 이거 하나 먹으면 상추하고 같이 잡수면 세 개, 네 개 먹어도 안 질려 와 초장이 필요 없다 초장 야 근데 어머니 더 간겨네 바이 텀새로 내려가더만요 텀새로 그건 텀새도 아니지 그럼 올라다 찡개 굽자입니까? 찡개 그리 불안한 짓은 안해요 와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안전하게 어머니 본게 물에서는 욕심내지 말고 안전하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게 본게 쭉 내려가더만 바이를 타고 어두워 이러면 홀뚝하대 어디야 아니 이제 성게 잡으러 간다고 성게 잡으러 간다고 아 보면 진짜 우유에서 밑에 쳐다봤잖아요 우유에 들어가는 거 네 거기 뭐 인어공주 이상으로 나는 인어공주가 따온 석화도 먹고 배도 든든하니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겠네요 잔잔한 노래소리를 길동무삼아 만선의 배가 항구로 돌아옵니다 방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면 잇살도 차가운데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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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물질도 했으니 이제 에 퍼 거야 지우고 우생한 망디 아우를 위해 막내시가 특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내시, 그런데 홍합으로 뭘 만드는 건가요? 국수, 국수 삶아서 다시물을 같이 해서 국수 해먹을. 홍합으로 만든 국수라니 그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국수 이거 먹고 홍합이 생기면 이렇게 안는 음식이라서 한 번씩 먹고 싶을 때 해먹을. 귀한 손님에게만 내어준다는 홍합국수. 거기에 막내시의 정성까지 더해지니 맛있을 수밖에요. 집안 전체가 맛있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천하장사 못지않은 뒤집기 한 판으로 소매물도 섬마을 점심상이 뚝딱 완성되었습니다. 만기아우 입맛 다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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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멸치 다시물을 먹어봐서 이거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뭐지? 어떻게 잡잡하지? 또 그런 대로 멸치 다시보다는 조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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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이런 맛이 나지? 홍합에. 홍합에 굴에? 응, 굴에. 장기를 볶아서. 시원하고 담백하고. 이게 훨씬 나은데. 이런 것도 처음 먹어봅시다 보니까. 고맙습니다. 멸치는 오다가 돌아가다가 전혀 서운한 걸 못 느끼겠습니다. 요일을 얼마 받으면 되겠습니까? 입안 가득 바다향이 차오르니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여기도 바다 저기도 바다. 그야말로 밥상 위에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안 보이죠, 엄마? 시청자분들 안 보일 건데. 앞에 바다 박고. 툭, 툭. 툭, 툭, 툭. 담백하질게. 이 집에 앉을 수 있는 바다가 하나에 볼 줄 앉아서 먹으면. 바다가 내어준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돌담 넘어 바다가 새삼 고맙게 느껴집니다. 어머님, 이 집 혼자 사십니까? 작년부터 혼자 됐습니다.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이제 만일 년. 작년 노망 때? 작년 5월 25일 날. 5월 달에? 딱 5월 25일 날. 아버지 평상시에 뭘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젊을 때는 미역 농사 계속 짓다가 몇 년 하다가 이제 거의 로버트들은 낚싯배. 낚싯배. 배를 새채 모아서. 배를 계속 했어요. 어머니, 저 3년 전에 왔을 때 아버지 뱀 것 같은데 그거. 낚싯배 여기 왔다가 생긴 게. 그것도 살아계셨지. 그렇지. 건강하셨지 그때. 병원 간 지 5일 만에. 병원에 집에서. 그것도 건강했던 것 같은데. 거기 병원 간 지는 3년 8개월인데. 방 사서 몇 분 받고 계속 집에서 좋은 양만 자시고. 집에서 해보라고. 방 뭐 오르십니까? 아버지 얘기하고. 응? 그래. 응? 아이고. 어디 가입니까? 괜히 아버지 얘기 꺼내놔. 응? 안 꺼낼게 이제. 울지 마이소 어머니. 밉어서구나. 보고 싶어서구나. 밉지는 않았어 우리는. 아버지가 얘기해. 응, 평생 술도 안 자시고. 연식 며칠인데. 75살 돌아가셨어. 아저씨 사진 보여줄까? 우리 아버지 사진. 사진 보여줄까? 아버지야. 응.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저씨는 전주희 씨라. 응? 전주희 씨 호령대군. 양반집 사람 아이가. 아, 이때는 곱다고 언제 찍은 기래? 이게 하면 이 섬에 젊은 분들이 다니면서 섬 마다 다니면서 영전 사진을 찍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이제 뭐 70밖에 안 되는 무슨 영전 사진 이랬다면. 그냥 다 집중마다 쨍을 하더라고. 그래 자기들이 이제 옷가 와서 이렇게 입혀서 이래서 쨍었는데. 그때 70세, 70세. 이럴 때? 네.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 들어와서 여기 그냥 혼자 이렇게 접촉하더라도 이렇게 있는 게 편하고 좋습니까, 살기가? 통영 가면 차 소리 나고. 집이 도로 옆에 들어가야 되는데. 차 소리 나고. 바글바글하고 그거 하지만. 여기 오면 또 남자 생각할 것도 있고. 밥 해 놓고 시간 나면 자꾸 둘레길로 갔다 가면 오고. 발길이 자꾸 섬으로 도르던가 봐요. 그래. 무슨 애정이 많고 그렇게 살기 좋다고 발길이 자꾸 돌려. 이 아저씨가 하나하나 손으로 한 거. 아버지가. 네. 눈길 닿는 곳, 손길 닿는 곳. 어디 한 군데 남편의 추억이 남아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집 안 곳곳에 오롯이 남아 있는 주인 잃은 물건들을 볼 때마다 막내시의 주름에는 조용히 눈물이 스며듭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엔 그리움이 더욱 진하게 내려앉습니다. 끊임없이 섬을 어루만지는 바다의 손길처럼 섬마을의 시간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시간이 멈춘 것처럼 누워 있는 사람이 있네요. 남길 교수님. 여기 옷신김에 이거 조금 채워주고 가있어. 뭘 또 좀 쉬고 있는데. 저기 그 나무 하나 잘라줘요. 그 나무. 그 나무 잘라요. 이거 톡 가지고 뚱한 나무 나가 하다가 남겨놨는데 그거 하나 잘라주고 가있어. 겨울에 불 떼려고 하면 뗄까 말합니까? 네 겨울에 멸치 액젓 낼 때 그게 필요하거든 고거 먼저 갖다 놨습니까? 도망갈까 싶어서 톱부터 먼저 갖다 놨지 갑시다 어머니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뼈가 없으면 가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여기 하나 잘라주겠어 어디에 또? 여기 참네 도대체 섬에 계신 어머니들은 무슨 일을 못 시켜서 천하여서 오면 교수님 저거 하나 잘라주고 가세요 통나무 이거 나가 하다가 힘이 들어서 못하고 그대로 놔둬거다 어머니 뭐 조심해야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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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좀 이거 자르면 뭐하는데? 한 도망 이 두 도망만 내면 되겠네 두 도망? 한 번만 자르면 되겠다 힘든데 한 번만 세 도망 내야 됩니다 어머니가 하려고 하면 부엌이 작아서 두 도망이 너무 길어요 두 도망이 너무 길어요 세 도망? 네 잘 잡고 있으쇼 잘 되네 나가 한 게 안 되더만 네? 다가 한 게 안 되더만 아이고 됐다 나머지 하나 더 잘라주세요 나 밑에 가서 볼 일 보고 올께 말은 밑에 말은 뭐 아까 내놓은 거 자파기 다 정리하고 올라올께 아 그거 정리해야 됩니까? 네 다녀오쇼 네 해놔 놓고 있을께 네 만기아우의 한숨을 뒤로 하고 떠나는 막내시의 걸음이 더욱 가벼워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지요? 톱질에 도끼질에 천하장사의 손길이 닿으니 나만 아는 것이 없음이라 그려 이제는 맨손으로까지 만기아우가 밥값은 제대로 하는 것 같네요 아 진짜 재배 타고 아 제가 마지막 배 같았는데 아이고 나 앞에 좀 씨부터 아이고 아이고 진짜 오늘 못 나가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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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남자가 한번 톱을 잡았으면 끝을 봐야겠지요 저녁엔 이거 쪼개놔살 데나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 뭐 남편 없다고 뭐 예민인데 사실 뭐 이럴 때 남자가 필요한 거 절세히 느끼실 텐데. 역시 힘하면 만기야오 아닙니까? 장작을 찢네요 찢어. 그런데 뭔가 불안불안한데요. 아이고 만기야오가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도와준다더니 다 부수고 있네요 그리오. 이거 뭐지 아놔. 큰일 났데이. 나랑 화련네 이거. 야당이 엄청 막걷는데 이거 없어야되노. 산에 나무로 해가 와야되니. 이거 뭘 맞추노. 할만한게 없는데. 이거보다 더 그렇네. 여기서 포기하면 천하장사가 아니겠지요. 이거보다 더 그렇네. 도끼까지 다 만들어 줘야 돼. 참. 오다간 도끼. 거의 뭐. 완벽하게 도끼를 만들어 놨다. 이 나무로 이제 또. 이거 다 삭을라 하면 한 20년까지 삭을 건데.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하는 줄 모를 거라. 역시 만기야오는 다 계획이 있었네요. 새로 만든 도끼를 가지고 심기일전 다시 힘차게 장작을 팹니다. 남편이 남긴 낡은 도끼를 망기야오가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이제 막내시가 도끼를 볼 때면 망기야오 생각이 나겠지요. 항상 장작을 패주던 남편은 비록 없지만 망기야오가 있어 오늘 든든합니다. 막내시의 손길이 다시 바빠지고 주변이 조용해진 걸 보니 이제 슬슬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은데요. 힘든 하루였지만 집에서 기다릴 망기야오를 생각하니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막내시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오늘 이 하루에 이런 끝났다. 구름이 만든 그림자를 따라 섬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아니 교수님 이 도끼가 못써서 버리놔 놓은 건데 어찌 자리도 해갖고 나무 잘라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다 완벽하게 해 놨노. 어머니. 이거 못써는 거야. 야 그런데 이게 이게 모가지라고 골라줬겠어요. 아 거기 상해 놓은 게 버린 도끼도 안 놓은 게 잘라졌구나. 야 이 쇠로가 이런 잠들 다 편하십니다 그래도. 그러니깐요. 이래갖고도 편하십니다. 아이고 대단하다. 내가 도끼자로부터 해 놨놨고. 도끼자로 해 놨고. 도끼자로 해 놨고? 네. 아 또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딱 아버지가 똑같이 해 놨습니다. 못 박아서. 이거 와먹는 거 알지예? 응 안 끝에 끓이거로. 그렇지. 아이고 오늘 뭐 하루 종일 나 이틀 한 것만큼 다 해 놨네. 잔자 간편하지. 나는 뭐 하지도 못했다. 잔자 그거예. 네. 이 농어예니까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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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왔어요. 사과 왔어요. 이거 나가 잡을 수는 없고 우리 교수님 해 드릴려고 오늘 귀한 농어. 이때가 제일 농어처리거든. 엄청 크다. 아아마하다 아아. 이거 봐. 한번 들어보셔소. 아아마하다. 와 입이 뭐 이렇게 크는구먼. 사이차다. 와 나 입 처음 봤네 이거. 입이 다 통과 됐네. 아기 아기 임마하다. 그걸래요 뭐. 그 뭐 해 떨라고예? 지금 해 떨라고. 아이고 고생하겠지. 어머니 해 좀 떠났습니다. 나 할 줄 모르는데 서투른 손질을 한번 해 보는 거지. 고생한 망기아우를 위해 뭔들 못 해 주겠습니까. 두툼한 농어를 잘 손질해 먹음직스럽게 썰어내는 막내시. 역시 기술보다는 정성입니다. 빨리 불 지펴서 해 있을 때 빨리 해 먹거라. 아무 말도 없네. 불 지펴라고예. 불 지펴요. 이걸 매운탕 하재. 그럼 안 하면 이걸 하든지. 올게 쉬는 날이 없다. 역시. 서면 섭니다. 아이고. 불 어디 어디 지펴라고. 그쪽 그쪽에. 큰 솥에 갖다 지펴서. 여기요. 여기요. 막내시에게 특명을 하달받은 망기아우. 과연 아궁이에 불을 잘 피울 수 있을까요. 이것도 불안불안한데요. 일단 불은 잘 붙였는데요. 어이코. 이거 연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오늘 불이. 아 이거 거의 탄수 마실 거 써야 되는데 이거. 아궁이가 문제가 있네. 아궁이가? 연기가 어머니 밖으로 놓으면 안 되나. 저한테 굴뚝으로 나와야 될 텐데. 저 바깥도 다 높이는데예. 처음에 뗄 때는 그리해요. 에? 처음에 뗄 때는 그리한다고. 처음에 뗄 때는 그리하다가. 좀 들어가면 안 돼. 어허. 망기아우님. 멀쩡한 남의 집 아궁이 탓을 하면 어쩝니까. 아이고 연기가 왜 나노. 집 다 태우네. 집 다 태워. 매운 땅은 몰랐고 집 다 태워. 이제 끓습니다만 끓어. 잘 끓었는데 양념을 넣으면 돼요. 양념을 넣으면 돼요. 양념을 넣으면 돼요. 양념을 넣어? 네. 신용히 세운 땅에는 까지는 못TF일. 자, 네. 어머니. 네. 화력이 너무 좋은데? 그리 이리 놔. 이제 그리 놓고 놔서. 네. 고마 시나. 업라고 담아주라고. 다 Eunice也ild api acontecer. 왜 맛이나? 오 소리 잡는다, 오 소리. 다 대한댔. 잘VE 한 fans. 그러다 closest 담아주시고. 진 lotion. 이거 나무가스는 까딱없다. 나무가스는 까딱없어. 나무가스는 까딱없어? 응. 다른 가스는 똑같다. 까딱없다. 아이고. 아이고. 난리로. 난리로 이체이 났네. 이러면 불이, 부엌이 시커버려서. 하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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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는 망기아우를 대신해 막내시가 불을 살려냅니다. 아따, 맛있겠다. wealthy hypnokukva dota with sgøs. первые 두가지was. 자깃의 문. 하얘. 하얘. 1 Iz. 직접 가득 담아냅니다. 석양이 지는 걸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저녁이다, 그렇지요? 네? 네. 농어. 네. 진짜 이지는 좋습니다. 이거는 매운탕. 이게 매운탕. 이거는 어머 잡은 거. 네. 이야, 일단 어머니. 우리... 한번 이제 다시 해 보이소. 지금 철회하면 농어 철회죠? 네, 네. 네? 네. 와... 쫄깍 뜬다고 하네. 사실 어머니한테 다 세우죠? 한번 짜줄까? 어머니, 이거 요 상추부터. 네. 음, 맛있는 상추네요? 맛있는 상추. 음... 진짜... 밤에 먹다가 어머니 인심이 좋다. 그지요? 인심도 좋고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좋고. 조용해서 좋고. 폐발은 많고. 음... 사람들이, 매일 다른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배우고, 보고, 듣고. 그것도 더 좋고. 어머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귀찮다 거기다, 쓰레기 때문에. 요새는 쓰레기 철저하게 버립니다. 절대 쓰레기 안 합니다. 남발 안 합니다. 음... 소매물들은 딴 데 가보면 꽃도 많이 키우고 그렇게 하는데 얘는 진짜 꽃이 많이 없어. 여기는 안 키우는 이유가 바람 한번 불고 나면 꽃이 견디지를 못 해. 바다 바람이 날아올라가지고 해풍이 날아올라가지고 해풍이 날아올라가지고 바람이 날아다닌다고요? 바람에 해풍이 날아온다고 바닷물이 날아서 바람에. 그러나 어머니 소나무도 좀 많이 죽은 것들 이것들도 이제 키울지 내가 키웠는데 네. 수확을 거둘지 안 거둘지 바람이 매달렸어. 이게 어머니 매운떡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 벌써. 아니, 맛나 안 맛나. 자체는. 으음. 아, 뭐 싱겁네. 아, 뭐 싱겁네. 아, 뭐 싱겁네. 아, 뭐. 아버지가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네. 응? 술도 안 드신 적들. 술은 일자리 안 좋아지.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술하고는. 뭐 술을 좋아해도 좋아할긴데 아버지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두 점이지 해를 잘 안 좋아해요. 술을 안 자시는 게. 처음에 어머니 같이 있다가 한번 돌아가시고 나면 어른들 이야기 돌아가시고 나면 잘 때 이게 늘 있다가 없으면 그렇게 외롭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응. 어머니도 그렇던가요? 한참 돌아가신 한 두 달까지 항상 불러, 밤에. 이번에도 주사 맞으러 갔는데 내일 예방 주사 맞았긴데 아침에 자고 있으니까 꿈에 나타난다고? 응. 화요일 날 주사 맞았긴데 월요일 날 저녁에 네. 화요일 날 새벽에 4시 반쯤 됐는데 난 이제 모욕 갈게 다 준비해 놨는데 다섯이 되면 보통 일 날 모욕 다 가는데 불러서 일어난 적이 4시 반이더라고 희한하대, 희한이. 언제쯤 돌아가고 일 년 다 됐는데 생각날 때가 제일 언제쯤 제일 생각이 많이 납니까? 쭉 한 바퀴 돌아서 산 일주일 해가지고 네. 지팡이 짓고 이리 오면 저기 딱 스스로 있으면 아침 잠시로 어디서 부르면 알았다. 손 딱 들고다. 태어내게 오고 아직까지 뭐. 돌아가시고 나면 다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한다 아입니까? 네. 근데 아직 보니까 자꾸 어머니가 이 담벼락도 아버지 끼고 이것도 아버지이고 저것도 아버지이고 뭐 어머맛이 아버지가 다 해 남기고 이거 뭐 새까름도 아버지가 생기고 막 그걸 사는데 네? 많이 없애서 배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나눠 놓고 다 갖다 주고 다 나눠 주고 필요 없는 거는 저 컴매물도 다 싸가지고 보내고 아버지 쓰던 거 기계 사용할 때 쓰는 거 다 나눠 줘서 그래 하면서 세월로 보내고 자서 내려놔야지 마음을 네.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돌아보면 참 행복한 시절을 함께 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슴 깊이 새겨두고 싶어서 잊어야지 하면서도 잊지를 못합니다. 자식도 자식이지만 이제 남편도 좀 좋은 데 가서 놓아드리고 놓아드리고 여기서 남은 여생은 편안하게 이제 좀 즐기고 맛있는 것도 가서 묵고 딸낮 집에 가서 놀고 나도 그리 아끼니까 이제 어머니도 아버지 보고 자주 나타나지 말고 가끔 나타나고 이제 좋은 데 가서 쭉 가라고 인사합시다. 아버지 좋은 데 가셔서 이제 1년에 몇 번 가라고 해갖니 오늘 이제 물에 물질하러 가가지고 교수님도 같이 물에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스태프에 물에 빠졌는데 전화 장사도 물에서는 꼼짝 말아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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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많이 웃어가 엔돌피가 팍팍 돋아서 다가 다 젊어진 것 같다. 하하하 저녁 왔다. 하하하 하하하 이른 아침 막내시의 환한 미소를 닮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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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설마 인사도 없이 가려는 겁니까? 야야야야야야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리 와주세요 이리 와주세요 이리 와주세요 이리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어머니 이 꽃을 좋아하라는 건 모르겠네 해바라기인데 해바라기에서 항상 웃고 사시라고 꽃을 좋아하는 막내시를 위해 우리 망가오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네요 아이고 어머니가 좋아야 될긴데 이야 해바라기처럼 늘 항상 웃고 사실 수 있도록 네 네 네 꽃 꽃 사왔지요 나 좋아서 꽃 사왔네 꽃도 예쁘다 네 해바라기 해바라기 여기 어머니 생명이 강해 어머니가 어저께 네 파도 하도 많이 쳐서 사서 여기는 꽃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해바라기 여기는 강합니다 생명이 강하고 그러나 늘 어머니도 해바라기처럼 항상 밝고 맑고 웃고 이제 아버지 생각하지 마고 햇빛처럼 웃고 살았고 네 아버지처럼 이제 아버지 생각하지 마고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내가 1년 뒤에 오면은 네 이 꽃이 씨를 뿌리고 뿌려가지고 어머니 또 꽃을 또 갖가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태풍을 막아줘야 되죠 교수님이 태풍은 어디 살아놔 걱정하지 마 예 죽으면 내가 다시 막 다시 내가 찻대기를 갖고 내가 세려줄게 응? 그러니 아침에 어디 가서 찻고? 아침에 밑에 자판기 패놓고 안 뜯어서 아유 그런데 나는 우사하고 여기보기 그 당시에 우부가스를 열어놨고 미역도 늘어놨고 그거 다시 찻다 아이고 참 이거 어머 어디 심으면 됩니까? 앞에 여기 어디 어디 심어줄까? 앞에 여기 여기 응? 앞에 여기 응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거로 아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거로? 네 아이고 어머 어디 심을 거예요? 네 나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거로 여기 심으라고 아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파가 있는데 뭐 파를 뽑아야지 지금 이제 뭐 다 된거지 파는 이제 예 대파보다는 꽃이 좋지 이것도 뽑고 그거만 뽑으면 안 될까요? 이거는 그냥 놔두고 응? 응 고기 막 자 여기 네 거기 하나 심어 있어 아이고 고생했다 어? 아이고야 하하하하 욕부하십니다 어머니 넣어보시아 넣어보시아 응? 같이 주면 돼 나중에 아니 그러면 안 돼 밑에다 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잘 살아있다고 아니 밑 밑 응 항상 햇빛 보고 응? 너도 딱 어머니가 나오면 너보고 멋이 웃거든 니가 항상 웃어야 된대 응 응 자 잘 커야 된다 그렇지 해놓고 여기 해놓고 여기 여기 네 아버지 꽃 어머니 꽃 아버지하고 산에 놀러가서 저 수기나무 펜백나무 숲에 가서 놀다가 오면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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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박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노란꽃을 피워내는 해바라기, 힘들어도 활짝 웃는 막내시와 똑 닮은 친구들입니다. 어머니 있어보세요. 사진 한 번 찍어줄게요. 가운데 딱 앉아봐요. 모자 벗고. 햇잎 따라 해바라기 야가 왜 너. 걸고 있는 애. 분명히 두 그루를 심었는데 사진에는 해바라기 세 송이가 활짝 피었네요. 우리 막내시 그렇게 웃으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항상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딱 저기 어머니 일하는 것도 보고. 삼녀도 하고 딱 이렇게. 저 삼녀도 통영도 보고. 삼녀도 하고 딱 이렇게 보네. 여기서 앉아서 삼녀도 보고 꽃도 보다가. 이게 출시했기라. 꽃도 출시했고. 어머니 우리도 출시했고. 맞아. 그렇지예. 올해는 이제 내가 건강이 참 좋으려나. 꽃 보고. 그런데 교수님. 네? 아침마다 나가거나 어디 다른 큰 모습을 가서 하지 말고 교수님 머리 한 번에 뿌려가서. 나 들을란다. 직접 들을란다. 갑자기 내 노래로 온 것도. 잘하더만 요새. 응? 요새 노래 영 많이 잘하더만. 아 내가 노래를 잘하더라고예? 네. 그런데 나도 오면 노래하는 게 약간 좀 정서적으로 옛날에 한마는 노래를 많이 불러요. 옛날 노래? 네 옛날 노래로. 그거 하나 불러버렸어. 감옥으로 부렸어. 응? 그것도 부르고. 불러버려ologies. 네. Rs. голос 가수 되겠다. 진짜 가수 되겠다. 한마는 대동강아 잘하십니다. 터진기만 더 예쁠까요? 엔콜 어머니가 받아 이제. 엔콜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부르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18반이 하나 있다. 뭔데요? 사랑을 밟고 산 사랑 속에 오빠야 오지 마라 오빠가 휘다 짜잔짠 짜잔짠 짠짠짠 아니 나갈 길은 연연 지켜라 이게 아버지에서 하는 노래입니까? 제일 좋아하는 노래. 이게 홍도에 오지 마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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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 같은 환한 막내시의 웃음소리가 소매물도에 항상 울려 퍼지길 바라봅니다. 행복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